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야, 녹취록, 대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혜원 의원님, 이 두 후보 관련된 녹취록 파장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좀 갈 것 같아요. 특히 여권이 보면 저희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녹취를 계속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걸로 거의 계획이 있지 않나 싶을 만큼 벌써 mbc가 또 얘기, 죄송합니다. 특정 방송사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는 어렵고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한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맞불로 이재명 후보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보기에 이게 공개가 된들 방송에서 이게 다루는 게 과연 균형을 갖출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봐요. 특정 방송사를 의심한다기보다 방송에 못 쓰는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의 성격상 네. 방송의 전체를 다루는,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다뤄야지 우리와 균형이 맞는 건데 우리 경우에는 가장 아픈 부분을 다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소위 쌍욕,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아픈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부 집 금기시대에, 금기어로 돼 있거든요. 방송 불가죠. 방송 불가죠. 그런데 뭐 이게 저는 그런 게 그냥 많은 경우에 저도 그냥 욕설을 좀 했나 보다. 조폭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욕설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저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뭐 보통 욕 좀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도 도저히 입에 그대로 인용을 못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걸 어떻게 방송에서 하겠어요?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첫 번째로 김건희 씨의 방송된 녹음 관련된 내용은 사적 대화가 아니거든요.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사적인 대화를 공개했다 했는데 그건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 대화로 볼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김건희 씨도 그 매체의 기자에게 오더를 하고 말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달라. 그리고 당신 오게 되면 1억까지 줄 수도 있다. 정보 물어오는 걸 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요. 이거는 그냥 가족 간에 대화나 사적 대화로 보기 어렵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은 얘기고 상대방이 매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다른 게 정치적 견해나 정책에 관한 사안, 현안에 관한 사안, 또 인권에 관한 사안 등등등이 김건희 씨 녹음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술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사적 대화하듯이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소리한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방송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MBC에서 한 거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영을 해도 좋다는 것을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질이 다른 경우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주 강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수차례 사과를 했고요. 비극적인 가족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건데요. 그거를 법원의 선관위 결정 내용을 보면요. 전불량을 틀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의적인 편집이나 이렇게 해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이라 비방할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고 했고 그동안 나돌았던 녹음도 사실은 앞뒤 잘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욕한 것 자체는 사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형이 어머니한테 했던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그것을 옮겨 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과를 했고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과정은 완전히 다르고 이것은 완전히 가족의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거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먼저 사적 대화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작은 어떤 매체의 기자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53차례 정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자기 직장 옮기는 문제도 의논하고 어땠으면 좋겠냐.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사적 관계로 전환한 상태에서 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인터뷰와 인터뷰, 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뷰가 전제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법원도 보면 일부 인용했다 그런데 아닙니다. 9개 꼭지 중에 2개만 허용하고 7개를 불어했는데 어떻게 이게 일부의 인용입니까? 사실 대부분 안 된다고 금지한 거죠. 일부는 일부가 아니니까 일부죠. 일부인데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극히 일부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되고. 세 번째 이재명 후보는 본인 형수에 대해서 쌍욕한 거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러시는데 이걸 제대로 된 사과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오늘도 계속 무슨 얘기를 하면 형수 어떻게 보면 형수와 형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정상 상태가 아니다. 이건 미친 사람이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겠습니까? 그리고 사과의 포인트도 보면 형과 형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었고 형과 형수를 오히려 매도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아주 패련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들에게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 이거 보면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을 아무리 글썽이셔도 이게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최재성 수영님.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공인으로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선 씨에 대해서 좀 알고 돌아가신. 그리고 또 지금 큰 형님께서 과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성남시장 공천을 자기한테 줘라. 이재선 씨가. 그리고 어머니한테 형수 욕설과 관련된 돌아가신 이재선 씨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욕을 어머니한테 했고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 아내의 분노를 사게 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형이 최근에 좀 안 하던 인터뷰를 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재선 씨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해원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가 미쳤다는 표현을 할 리는 없고요. 그런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출원을 자꾸 안 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아니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는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재선 씨는 그런 진단을 받고 또 치료 과정에도 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재명 후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포인트는 형님의 그런 과정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까지 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통화 자체가 선거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냥 관계가 변해서 누님 동생하는 차원의 그런 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언론인들 명단을 달라 이런 선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건 사적 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세가 어떻다고 해서 사적 대화이냐 아니냐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당시 그 대화를 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거거든요. 누님 동생 하면서 아주 긴밀한 내밀한 자기의 고민을 틀어놓고 의논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건 사적 대화로 보는 게 맞고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의 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형이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렇게 일처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한 그대로 지금 대장동에 흘러왔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하면 모두 한 얘기가 부당하고 부조리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상당히 타당한 얘기를 하신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설사 예를 들면 다 인정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형이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그 문제가 있는 형한테는 이렇게 도대체 상상도 안 되는 입에 심지어 조폭들도 입에 올리기 어렵다는 그런 욕을 하는 게 인격살인적 이거는 인격살인과 언어폭력이죠. 욕이라기보다는 그게 과연 타당한 얘기냐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최재성 수석님 조금 전에 이해원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 검증 과정이라면 김건희 씨 녹취 파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 욕설 관련 파일도 mbc에서 방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요구와 주장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익적 목적이나 소위 알권리라는 것은요.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고 공직선거 후보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 후보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나 이런 것이 틀어지고 방송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공익적 목적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결정에서 전부를 틀으라고 한 것은 최소한 현행 선거법하고 배치되는 부분들을 좀 상충하는 부분들을 가름마를 타기 위한 결정 같은데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부분을 떼거나 편집해서 하지 말아라. 유세차 같은 데서 하지 말아라. 결국은 또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적 대화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익적 목적에 허용이 될 것인가의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내용 자체가 김건희 씨의 녹음을 들어보면 내용 자체에서 개인적 사적 대화가 뭐 있어요. 천부 선거에 대한 얘기거나 선거와 관련돼서 그 기자가 할 일이거나 또 그만두고 왔을 때 1억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나 이게 정치 선거에 다 관련된 얘기거든요. 아마도 법원에서 부분적인 인용을 허락한 것은 그것은 아마 7개 부분에 대해서 방영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마 사적 대화에 해당하거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수사가 재판 관련된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한 심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이훈 의원님. 이제 mbc에서 녹취파일 2차 방송 예정 예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부 신청을 또 하셨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뭐 법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지난번과 같이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법원이 어떨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얘기를 좀 집군하라고 하면 계속하는 얘기가 사적 영역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련된 주제는 아무리 그 관계가 개인적인 사적 친분에 의한 얘기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의논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검증의 대상이고 거의 뭐 폐륜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폭력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임에도 지금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강도 높은 칼끝을 들이대면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면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후보의 경우에는요 사적인 영역도 서구 같으면 이게 다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루인스키와 클린턴의 그 문제가 지극히 지금 얘기하는 어떤 주제보다도 지극히 사적인데 내밀한 얘기인데 그게 왜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공직을 수행할 후보자 어떻게 대통령이 될 사람 본인에게는 굉장히 그 영역의 검증에 있어서 성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런 사적인 문제까지도 공적인 영역으로 이게 본질상 동일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적 영역에 그게 옮겨오는 게 거의 뭐 자동적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의 것은 사적 영역이라 검증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요. 비슷한 사안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하고 루인스키 사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공무중에 있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인턴 사원하고 벌렸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비극적인 가족사 속에서 그야말로 그냥 형수하고 전화통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욕설이 아니고 형님이 어머니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가. 폐륜적 욕설은 형님이 한 거고요. 그 형님이 한 욕설을 소위 말해서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재선 씨에 대해서 망인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소환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정의롭고 또 어른 일을 하고 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서로의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폐륜적인 욕설까지 한 분인데 그걸 마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분을 정의롭게 소환하고 그야말로 측은하게 소환하고 이런 것은 저는 도를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부분은 법률적 기준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고 공직후보로서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부분 넘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욕설까지 하게 된 것을 사과를 한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히 말해주고 다음 주전은. 법적 기준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했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형수에게 욕설한 게 법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적 검증을 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 클린튼 얘기도 집무실 간에 집무실에서. 그런데요. 미국의 경우에 뭐 후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프라이핏한 공간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젊은 여성을 무릎에 앉힌 사진 한 장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낙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집무실이냐 집무실이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개인의 내밀한 도덕성 문제도 공직자에게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 녹취록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 로비 대상 명단 그리고 금액 배분 계획까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재성 수장님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참 수사 과정도 서로가 서로가 부실하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양당이. 그런데 이 사건은 뭐 하여튼 해석을 어떻게 하든 주장을 어떻게 하든 돈이 흘러간 곳. 이곳이 어디냐가 초점인데요. 공교롭게도 50억 클럽은 사실 이재명 시장이나 또 이재명 시장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나 여기하고 무관한 오히려 거꾸로 반대쪽의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했고 이 진행하면서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거의 또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라든가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밝혀져야 되고 주목할 점은 그냥 50억을 주지는 않거든요. 5천만 원 5억도 아니고 50억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가 50억의 이면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대가성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좌절될 뻔한 것을 다시 되살려주는 그런 일이란 대가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명천지에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무언가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어떻게 50억을 줍니까? 그래서 이게 밝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우 의원님. 이게 이제 깊어야 될게요. 국힘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 이제 50억 이게 이제 6명이잖아요. 300억. 지금 1조 6천억 정도의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에게 부당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폭리가 돌아간 사업에 300억을 국힘이 다 국힘 인사가 다 가져갔다고 한들 이게 지금 몸통과 기틀로도 비교하기가 어려운 몸통은 딴 데 있는 건데 그 수산은 안 하고 변중반 올리는 거고요. 그럼 300억을 놓고 보겠습니다. 6명 중에 국힘 인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곽상도 의원 국힘 인사죠. 그런데 이제 최재경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순서니까 국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권순일 그리고 박영수는요 특금이 저 박지원 씨 쪽에서 추천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를 잡으라고 보낸 특금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인사가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고카가세는 정말 지향이 지향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이제 공짜가 어디 있겠느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짜 있을 리가 없습니다. 1, 2푼도 아니고 50억이나 줬는데 그럼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사람은 권순일이에요.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경영의 전문성도 없는데 경영고문이라는 이름을 달고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이 돈을 받겠습니까? 그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무죄 판결 다 유죄로 생각하고 있었던 판결 대법원에 가서 뒤집히면서 대법원에서 뒤집힐 때도 이분 한 분이 거의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거의 사실상 던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희한한 숨쉴만한 공간에는 그 공간이라는 그 이론 그 자료 자체도 인터넷에 공개돼야 되는데 사실 연구관들에게도 잘 안 주고 굉장히 수상 적은 게 많은 분인데 이분이 50억을 받았으면 그게 바로 무죄 재판 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일로 갖고 자꾸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거나 일반화는 1조 6천억이 일반화지 300억이 일반화 50억이 일반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추측하고요. 사실 무언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정황 근거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저도 권순일 대법관이 왜 50억을 받았는지 50억 받지는 않았죠. 50억 클럽에 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정황 근거들이 나온 사람은 곽상도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얘기까지 가려면 진짜 그런 식의 추론이라면 윤석열 후보하고 박영수 특검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또 수사를 또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모 기업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일정적 그 부분에 대만 사실은 검찰에서 면제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SK가 또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업에 또 화천대유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관고리를 의심할 만한데 이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저희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의심점입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소설로 그렇게 출원을 하는 거 아니면 아무런 정안 근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냥 상상입니다. 그리고 각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녹취록에서 오늘 밝혀졌지만요.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정영학 씨나 김만배 씨가 서로 걸치 아프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 속에서 의심하고 추론하는 거 하고 정안 근거가 나오고 구체성이 나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윤 의원님 지금 말씀 나왔지만 그렇게 언급된 여섯 분 중에서 실제로 돈이 간 것이 확인된 것이 박상도 의원인데요. 박상도 의원밖에 없죠. 박상도 의원을 제가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고 두둔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수상 적은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민주당 인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50억 클럽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국힘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박영수 특검을 예를 들면 계속 국힘 인사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잡으라고 박지원 그때 당시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추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국힘 인사냐 제가 그 말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서 이해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